뛰어들어는 여섯 명이 한꺼번에 뛰어들어는 여섯 명이 한꺼번에 준비되셨죠? 많이 뛰세요 1차전과 2차전의 합산입니다 먼저 2차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중 하나에 걸리면 기회는 다시 드립니다 한 번 더 드립니다 첫 번째 중 하나는 무조건 뛰게끔 하나 이상 나올 때부터 숫자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뛰겠습니다 2차전입니다 여러분 주황색 팀 뒤쪽에서 구 나오고 계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덟 명의 선수입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됐다 2개 우리는 대장임을 올리셨어요 2차전 2개 파란색 팀 나오십시오 블루팀 블루팀 1차전 블루팀 1차전 블루팀 1차전 6명 선수 한 줄로 서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블루팀 블루팀 선수 박수 우리 O8 팀이 두 개밖에 못 뛰었어요 3개 뛰읍시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다시 다시 하나에 올리면 다시입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열 셋 넷 열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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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한개 많이 뛰셨어요 1개입니다 자 다음은 레드팀 12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 블루팀이 11개입니다 자 화이팅하시죠 자 자 자 자 여러분 뒤쪽에 있는 우리 레드팀 박수 바로 나옵니다 맞죠 준비 100점이 걸려있습니다 준비 시작 다시 줄 걸렸습니다 자 준비 되시면 구호 맞춰서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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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20개 와우 멋집니다 자 1차전 지금 현재